소환사의 획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도망갑니다! 도망치기 미치겠지? 심지어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랩이 실력은 ㄱㄹ 경고는 전쟁과 대화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경고가 1-2-1 이 시각 세계에서 공격하는 조달이 이루어져서 회전이 유리한 경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를 기타할 수 있는 강아지죠. 스타를 기타할 수 있는 강아지와 조달이 이루어져서 스타를 기타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. 아 요리? 요리는 척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점화 들까? 짜증나는데 점화로 혼내줘 그냥 아 근데 점화 1라오이는 진짜 안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초반부터 좀 세게 가려고 점화 들었고 어차피 라인전 지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1레벨 W 찍고 라인 밀자 3개 간다는 마인드 어 미안하다 아 근데 잘 끊었다 텔 나쁘지 않은데? 힐을 다 킬드가 먹으면은 개이득이긴 해 정말놨나 아 야 어 졸라 아파 챔프 말 안 돼 어? 잡았다 어 뭐해요 이거? 아 요리 숨어있었네 아 이거 리신 리신 노고 어 입 빠졌다 어 잘만하면 잡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잡을 것 같지 이거? 아 근데 벽을 빼놔야되는데 저거를 잡았다 한 대 내리치고 와 씨 안 내려쳐 이거를 저거를 못 맞춰 와 진짜 촉수 나이스 그렇지 잡아줘야지 저만까지 걸었는데 이거 못 잡으면 서운해요 뭔가 아쉬운데 와 근데 이거 잡아야되 형들 어쩔수 없어 잡긴 했거든 어 이제 모르겠어 어 아 시간은 많이 뺐다 형들 아이고 종무간다는 마인대 오 아 아 베라타 쿵이 저게 아이고 여기 카이사가 없긴 하다 파워 주는 것도 마음 아픈데 끌어보던지 오 잘가고 하나 둘 셋 잡았다 오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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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만 일러오이라고 근데 버리죠 이거 아니 왜이래 왜이래 아 촉수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건가 그런거일수도 있겠다 얘네가 미아핑을 왜이렇게 찍나 했더니 가보자 가보자 들어가시구요 그렇지 끝 와 요리 우리 우린 끝낸다 미니언 미니언 죽었다 나 아이고 끝내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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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쳐 타워쳐 이거쳐 나이스아 나이스아